이 개들은 서울에서 데려온 서울 경기도에서 말라모트 전문농장에서 데려온 스노우라는 눈이 많이 오던 날 지엄 어미를 사가지고 바구르동 집에서 키우던 개가 여기 와서 기촌한 다음에 여기 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스노우 자식들이에요. 스노우가 낳은 아들 말라모트 스노우가 우리가 눈 오는 날 경기도에 가서 사왔던 강아지가 여기 와서 새끼를 9마리씩 낳아주고 이 애들이 이제 번식을 한거에요. 왔을 때는 금방 조각성전과 조각정원을 공원을 만들고 오셨는데 이제 뭐 저기 재건축 놈하고 이제 저기 그 원수 Y 뭐 기업이 그렇게 대문에다 독을 붙이고 이 주변 사람들을 하순으로 매수해서 뭐 개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 전에 또 한나 거물을 헐값으로 갖다 뺏은 경험이 있는 Y 기업이 지금 여기서도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하나님 지키시고 또 이 개들이 우리 생명인과 동시에 우리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어놓질 않아요. 독을 던져서 많이 지금 여러 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겨우 이제 4마리 남았는데 그래도 개들이 염려하고 충직해요. 다음에는 이제 조각성전하고 조각공원에서 우리 개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조각공원에서 Gregrice 홀셋합니다.